하나, 둘, 셋 나 스스로 비엣 하나, 오리버리 신단 키키오 퐁크 승용입니다 저희가 1RM을 어제 재는데 동영상 업로드 했어요 승용이 봤어? 승용이 칭찬이 되게 많더라고요 댓글에 감사합니다 20kg 올랐으니까 20kg 올랐으니까 노력했던 것 같고 오늘은 벤치프레스 젤 거예요 승용이 원래 벤치프레스 몇 kg지? 저 65kg 승용이가 여기서 70kg를 만들면 295가 돼요 내일 스쿼트 95인데 100kg만 만들면 3대 300 찍으니까 밥 먹고 왔어? 네 오케이 제가 봤을 때 승용이 70kg 가능할 것 같고 저는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안 빠지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110kg이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105kg 들다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110kg를 기존 1RM 목표로 하겠습니다 승용이가 차를 운전명 출신이에요 어디지? 군대 부심 백두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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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니는 다녔던 분 있으면 하늘이 되게 맑아서 런닝도 한번 뛰어야지 저 뛰기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야 그냥 뛰고 싶어 런닝하고 곰팡이 피겠어 뛰셔야죠 제기를 하려고 해서 런닝하는 것도 할 거고 또 제가 시험이 이제 한 40일 정도 남아서 쉬는 날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일주일에 지금은 6일 7일에 공부했는데 공부하고 운동했는데 이제 한 4일? 4일? 수요일은 런닝하고 주말 쉬고 주말은 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벤치프레스 한 영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그거 해야 돼요 이거 이거 다이빙 스팟에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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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빙 스팟에서 받았어요 받은 게 아니라 괜찮아 괜찮고 이게 받은 게 아니라 유튜브 권영님 거기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 당첨이 돼가지고 원래 바지였는데 바지가 이제 6만원짜리인데 총절이 돼서 또 38,000원짜리로 바꿨습니다 편한 거 같아 원래 승용이 주려다가 또 사이즈가 커가지고 한번 입어봤는데 형님 나중에 하나 사줄게 아 잘 사야죠 후원해주세요 3대 500 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님 잘 입을 잘 입을게요 뭐 손편지 써준다 그랬는데 손편지 없어가지고 약간 실망했어요 많이 받으시네요 그러게 요즘 운이 좋습니다 이거 연구사 운으로 좀 돌려주세요 그러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권영님 감사해요 잘 채울까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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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